생존 흠 저게는 남은 목숨이 없다. 저부 서버려. 아무도 남은 목숨이 없군. 쉬어가며 하려다간 죽는다. 상대편은 한 명 남았군. 앞으로 1분. 이게 마지막 기회다. 끝까지 싸워라. 앞으로 30초. 양 팀 다 여부는 옥났어. 끝내버려. 몇 및 일정도 안하냐? 동전. 자, 이게 하나의 성두야. 아! 파괴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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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님 대개 남았다 1분 남았다 2분 남았다 적에겐 남은 목숨이 없다 서부서버려 앞으로 30초 새치우면 적들은 못살아난다 양쪽 다 남은 목숨이 없어 이거 긴장되는군 10초 결승거점 8성화 마지막 기회다 저쪽은 한 명 뿌리고 저쪽을 섬멸했다 자네가 앞속을 계속 그렇게 해 10초 10초 7초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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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초 10초 1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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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은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 상대편은 1명 남았군 상대편이 전부 쓰러졌군 승리가 눈앞에 있다 박살을 내 목숨이 3개 남았다 이렇게 하여튼 부터 세수 맞에 적은 1명 남았다 골인 1분 남았다. 적들은 부활의 기회를 모두 썼어. 적들이 모두 쓰러졌어. 목숨도 모두 사용했지. 완승이다. 제 1분 남았다. 최소한의 무게를, 최소한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도 승리를 거둡. 놀라워.